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지텔프 선생님 정재현입니다. 와 우리 10월 적중 예상문제 지텔프 문제에 업로드 됐어요.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푸는 매월 풀고 있는 적중 예상문제가 실제 시험에 그대로 똑같이 적중이 된다라는 걸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달 시험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풀고 가셔야 되는데 어디 업로드 되어 있죠? 네이버 카페 정재현 영어로 가셔서 왼쪽에 보시면 지텔프 코너. 지텔프 코너 쭉 밑에 보시면 적중 개선 라이브 문제라고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정답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지금 보신 이 영상에 A, B, C, D로 자기 답을 남겨주시면 돼요. 여러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정말 꼭 남겨주세요. 어떤 문제가 약한지 나 너무너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두부를 뽑아서 이번에도 치킨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9월달, 그죠? 바로 9월에 두번의 지텔프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나왔었는지 실제 우리가 예상문제에서 풀었던 게 정말 적중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필요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왼쪽이 실제 기출이에요. 9월 첫번째 1위를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왼의 과거 나와서 과진 정답. 우리가 했어 안 했어? 문제로 풀었어. 심지어 8번 문제로. 왼의 과거라서 과진 정답. 그죠? 자 그 다음에 왼의 과건대 폴 기간이 있어서 과완진 정답인데 역시 우리가 최신 트렌드 잡으면서 과완진의 폴 기간 왠 이거 잡았죠? 그럼요 잡았어요. 바이더 타임의 현재 폴 기간은 미완진도 역시 우리가 라이브에서 바이더 타임의 현재 폴 기간 잡았어요. 보고 들어갔어요. 가정법도 월월월 헤드헤드헤드. 우리가 맨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월월월 헤드도 지금 그대로 출제됐죠? 자 그리고 잉삼 조선도 컨실러 인벌 바이온지가 우리가 보고 갔던 리스트에 있었고 그 다음에 부정서 3개가 다 어떤가요? 혁명 BPP. 명사 명사 뒤에 BPP 뒤에 부정서 정답이다. 정리하고 갔던 부분 그대로 출제됐어요. 자 슈드 생략. 동사원형 정답인 문제도 레코멘 서재스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리스트 중에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관계사도 문제 풀면서 어떻게 풀었어요? 사람 이름 나오고 거마 후 정답이었죠? 그 다음에 풀었던 문제에서 뭔가 이상한 이런 대문자 단어가 나오고 사물이라서 거마 위치였는데 그대로 출제됐죠? 사람 하나 나오고 사물 나오는데 사물이 이렇게 뭔가 대문자 모른 이름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그랜마더 후였고 이런 사물의 위치가 정답이었어요. 연결어 해석하는 문제도 whenever 언제든지 however 그러나 출제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고 갔던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는 리스트에 있어서 없어서 있었어요. whenever 하버버 둘 다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 9월 22일에 문제는 뭔가 달랐을까 확인해 볼게요. 기출이에요. 웬의 과거죠? 웬 과거 했었고. 그 다음에 언틸 과거였잖아. 언틸 과거도 잡았어. 안금 잡았어. 언틸도 잡았어. 바이다탐의 현재 기간 똑같이 출제됐죠? 역시 미완진입니다. 가정법도 월월월 헤드헤드헤드나 다 잡았던 거고 너무 당연하게 다 맞출 수 있었던 거고요. 준동사도 involve, recommend, suggest 동사가 다 리스트에 있었고. 그쵸? 이것도요. 어떻게 해요? B, P, P 부정사, 명사 D, 2 부정사, decide to까지 우리 다 잡았던 거. 시험 전에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쵸? 동사 언영 insist, important. 다른 단어로 첫 번째 1일 날 시험하고 다른 단어로 출제됐지만 우리가 다 정리했던 거 있었어요. important, insist 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관계사도 또 사람, 사물인데요. people who, 그 다음에 무슨 for 나와서 위치 정답으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동사도요. can이 정답이었는데 우리가 1번에 정리했어요. 동식물, 동물이나 식물이 주어로 나오고 걔들의 능력을 나타낼 때 뭐가 정답이다? can이 정답이다가 딱 그대로 출제됐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쵸? 좋아요. 그 다음에 for example, because도 우리가 정리했던 리스트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꼭 10월 달에 지텔프 시험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적중 예상 문제를 풀고 가셔야 돼요. 그대로 나와요. 안 풀면 정말 손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문제에 관한 해설 강의는 언제 하느냐? 10월 2일이에요. 수요일입니다. 1일도 3일도 휴일이라서 2일은 진짜 열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7시에 소방단기 유튜브에 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제가 최신 트렌드와 그리고 왜 정답되는지 문법 문제 뿐만 아니라 독해 문제까지, 독해 트렌드까지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날 가능한 많은 분들 뵐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그러면 10월 2일 오후 7시에 뵙겠습니다. 오후 7시에 뵙겠습니다. 오후 7시에 뵙겠습니다. 촬영기자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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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1호